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서브노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바닷속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. 합니다. 자 바로 플레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입니다 여러분들 저에요 반갑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집에 이런 대형수조가 있다고 으아 이 생물들 보세요 눈이야 이거 으아 으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애들 회로 먹으면은 맛있으려나 으쨰 밖에는 뭐가 있을까 우와 뭐야 이거 이 넓음 으아 대박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극지 지방에서도 식물을 피우고 많은 이 인간의 끈질김 다 배제해야됩니다 인간은 다 멸종해야되요 째와 와우 우와 뭐야 이거 우리집이야 이거 이게 우리집 이야 우와 씨구 웅 크그그그 야 여러분들 우리집이에요 우리집 으아 이런거 이런거 으아 이거 얼마나 비쌀까 대형 로봇 이런것도 있어 와아 그 제프리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어... 상사한테 연락을 하래요 음... 여러분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감히 정해줍니다 제 감히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 대박 대박 이런거 만져줘야돼 어 뭐야 오 뭐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 이야 으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으아 이게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게 진짜 이뻐요 현실에다도 진짜 이쁜데 아 이런거 너무 좋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오 내가 연구하던거 뭐 이런건가 오 오 뭐야 어 에 에 에 에 로빈 내 이름 아냐 어떻게 내 이름 알고 있지 샘 전에는 그런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착동한적이 없었대 이 안에 제프리가 있는거 아냐 오메 뭔소리야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오 에 에 에 뜸 에 뭐야 연결도 끊겼어 어 비밀번호다 이런거같은거는 우리들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비밀번호 설정해봤자 이런거 그럴리가 없죠 왔던길로 돌아가야 될거 같아요 일단 잠겼으니까 못가니까 좋아좋아 좋아아 갑시다 으어씨 뭔일이야 이게 아니 이거 이거 지금 못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설마 여기 날씨가 왜이렇게 험악하냐 뭐가 일어날거같은느낌이야 이럴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되요 연구는 나중에해도 돼 지금은 내 심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뭐야 오오 오오 내 집 우리집 대출 25년 우리집 우리집 어디가서 우리집 어디 어이 저 어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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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엏 오오님 오오오 오오오 3 오오 acid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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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k 오오 at 오오 오오오 너무 추워서 심장이 얼어붙을수도 있기때문에 준비운동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되요 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준비운동 끝 들어가겠습니다 레츠고! 오오오오오오옷 흐오오오옷 우리집 에어컨 오케이 갑시다